할렐루야 진짜 살길입니다. 난 지옥 갈 순 없어 박영규 목사님의 회개하지 않는 자가 들어간 처참한 지옥 편입니다. 박영규 목사를 안내하는 두 천사가 저기 보이는 것이 지옥이다라고 말해줬습니다. 지옥이라는 별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땅에서 재짓다가 영혼이 형벌받아서 조주받은 영혼들이 사는 지옥이 저렇게 큰가. 내가 사는 지구보다 한 천배나 클 것 같이 보였어요. 지옥의 반은 새카만색이고 반은 새빨간색이었어요. 천사님 저게 새빨간색 또 새카만색이 무엇입니까 했더니 그것도 모르느냐. 저 새빨간색은 벌벌 끓는 유황불이래요. 새카만색은 밖에 어두운 데에 내던지리라 암흑의 세계래요. 여러분과 내가 재짓고 가면 두 군데서 환난을 당해요. 불꽃 또는 암흑의 세계에서. 그래서 제가 원래 말이 많거든요. 물어봤어요. 천사님 대관절 저렇게 큰 지옥에 조주받은 영혼이 얼마나 삽니까. 그랬더니 대답은 안하고 나한테 이렇게 물었어요. 너는 지옥에 있다고 믿느냐. 너는 천국에 있다고 믿느냐. 그래서 믿습니다라고 했더니 내가 사는 지구에 교회가 많지. 교회마다 꽉꽉 차지. 그렇습니다. 그게 다 교인 아니래요. 교인이 아니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래요. 교회는 천국과 지옥을 확실히 믿는데요. 안 믿으니까 신앙생활 아무렇게나 한대요. 천사가 말했어요. 내가 천국과 지옥을 확실히 믿으니까 천국과 지옥으로 가는 숫자를 말하겠다. 천국에 구원받은 영혼이 아나가 살면 지옥에 조주받은 영혼이 천명이 산다. 천국과 지옥의 비례는 천대일이래요. 구원은 믿음으로 갑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싹 들도록 믿으면 구원받아요. 반대로 마귀의 마음에 싹 들게 살면 지옥 가요. 제가 첫째로 벌벌 끓은 유황불못에 갔어요. 지옥불이 얼마나 뜨거운지 얼마나 뜨거운지 얼마나 뜨거운지 감당을 못해요. 지옥에서 뜨겁다가 아우성 치는 사람은 세 가지 말만 하며 살아요. 뜨거워서 견딜 수 없다. 목말라서 죽겠다. 물 좀 달라. 물 좀 달라. 그 말만 해요. 유황은토록. 하루 한 시간, 두 시간이 아니에요. 거기 가겠다고요? 신앙은 자유라고요. 지옥불은 영혼이에요. 지옥불은 고통스럽기만 하지 죽지를 안 해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천사님, 지옥불에 들어오는 인간들은 땅에서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물었더니, 첫 번째는 불신자는 100% 지옥 가고, 두 번째는 교회는 다니면서 회개하지 않는 사람이 지옥불이 온대요. 여러분, 회개가 뭡니까? 마태복은 4장 17절에 주님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마태복은 3장 2절에 세례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는 내 입으로 세 가지 말하는 것이 회개예요. 주님,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주님,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다시 안 하겠습니다. 그 세 가지 말을 내 입으로 하는 것이 회개예요. 성경의 요한복은 3장 5절. 내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냐 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거듭남. 회개가 거듭남의 옷이다. 내가 쓴 책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를 안내하는 두 천사에게 이렇게 물어봤다. 천사님, 저기서 뜨겁다가 아우성 치면서 목말라서 죽겠다고 물달라고 비명을 지르는 목사, 장로, 권사, 집사는 땅에서 예수 잘 믿는 자들이었습니다. 저분들이 땅에서 세상 떠난 지고 오래되어서 우리들이 땅에서 생각할 때는 지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예수님 앞에서 사랑받으면서 좋은 집에서 화려하게 사는 줄 알았는데 지금 지옥에 와서 보니까 저 목사, 저 장로, 저 권사, 저 집사가 저렇게 안타깝게 뜨겁다고 울버지는 이유가 뭡니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나를 안내하는 두 천사가 내게 이렇게 말했다. 박영규 목사야, 저것들은 땅에서 사람들 눈에 볼 때는 예수 잘 믿는 것 같다 보였으나 하나님 보실 때, 주님 보실 때, 성령님 보실 때, 아니다. 주일날 교회 안 나오고 세상에서 돈 벌고 직장에 나간다. 목사가 땀을 흘리고 설교하면 잘한다 못한다 비판하고 십일조도 떼먹고 기도생활도 안하고 전도생활도 전혀 안하고 저것들은 수단과 방법이 좋아가지고 목사를 괴롭히고 목사하는 일을 사사건건 반대하고 그러다가 죽을 때 자기가 한 일이 잘한 줄로 알고 회개 안하고 죽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지옥불에 던졌다. 지옥불에서 고생한 이야기를 여기 6페이지나 길게 기록했습니다. 한 군데 더 읽어볼까요? 전주 교인을 많이 죽인 대원군과 조대비가 받은 고통을 봤다. 중앙에 들어가서 가장 뜨거운 곳에서 뜨겁다고 아우성을 치고 부르짖는 것을 봤다. 목말라서 못 살겠다. 물, 물, 물 달라고 아우성 쳤다. 지옥이 이렇게 무서운 것이 옳시다. 안 믿으면 지옥 가요. 지옥 안 가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회개하고 예수 믿으면 안 가요. 오로지 눈물로 땀과 콧물로 간절히 애통하면서 한 시간, 하루, 일주일, 열흘, 한 달, 심하면 1년 얘기하는 사람이 구원받아요. 두 번째 간 곳은 히틀러, 스탈린, 모태통, 일본의 2등 방문, 우리나라의 연상군도 봤어요. 두 번째 간 곳은 깜깜한 곳에 갔어요. 한 지 앞도 안 보이도록 깜깜했어요. 천사님, 천사님. 깜깜해서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뭘 보려고 여기에 데리고 왔습니까? 했더니 천사가 오른손으로 내 어깨를 세 번 두들기면서 잠깐 기다리라, 잠깐 기다리라, 잠깐 기다리라 하는데 눈이 환해 보이면서 앞을 보는데 얼마나 사람들이 많은지 몰라요. 사람들이 그 광활한 색에 밝아벗었는데 머리 끝에서 발끝까지 벌레가 몸에 새카맣게 붙었어요. 벌레가 크면 콩알만하고 적으면 깨알만해요. 아무리 자세히 봐도 벌레 종류가 20가지가 더 돼요. 몸에 붙은 벌거지들은 셀 수가 없어요. 숫자가 많아서 얼마나 뜯어먹었는지 지옥에서는 벌레들을 띄어내도 안 뜯어져요. 성경 말씀에 있잖아요. 밖에 어두운 데 내버리라. 거기에서 이를 갈리라. 그 벌레들을 뜯어내느라고 이를 부득부득 가는데 볼 수가 없었어요. 마가복음 9장 48절.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거기인가 봐요. 내가 하는 말이 안 믿어지면 가보면 돼요. 이따가 집에 가서 가스레인지 틀어놓고 머리로 쑥 대봐요. 얼마나 뜨거운지. 세상 불하고 지옥 불은 차이가 있어요. 해보라니까요. 가스불 틀어놓고 대가리 넣으면 단번에 끝나요. 지옥 불은 끝나지 않아요. 그게 문제지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천사님. 이 벌거지한테 물려서 밝아벗고 고생하는 인간들은 땅에서 무슨 죄를 지어서 저렇게 조주받아 가지고 왔습니까? 했더니 너희들 땅에서 살 때 혼자 사느냐. 모여서 살 때 너희들은 말이 많지. 이 말 저 말 할 때 왜 저렇게 살까. 사람이 사람같이 살아야지. 그런 말을 듣는 사람이 거기 온다고 했어요. 내가 볼 때는 불구덩이에서 뜨겁다고 하는 것보다 벌레들한테 물리는 것이 더 참혹해요. 그 질이 너무 가혹해요. 또 한 곳에 갔더니 나수로 배를 팍 찌르는데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 비명소리는요. 차마 들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땅에서는 팍 찌르면 한 번에 끝나지만은 지옥에서는 한 번에 안 끝나요. 나수로 팍 찌르면 온 상태로 돌아와요. 계속 돌아와요. 계속 찌르는 거예요. 왜 그러냐. 영벌이 돼서 계속이래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저 인간은 땅에서 무슨 죄를 지었길래 저렇게 배를 팍 찌르는 저주를 봤습니까? 물어봤어요. 집도 있대요. 직장도 있대요. 먹고 살만하대요. 돈이 생기면 자기와 가정을 위해서 세 가지를 위해서 산대요. 먹는 데, 입는 데, 노는 데만 쓴대요. 너무 인색해서 교회에 헌금도 안 하고 이웃에서 가난한 사람이 죽어가도 동정도 구제도 안 한대요. 저들은 배로 하나님을 삼고 부끄러움으로 영광을 삼았기 때문에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았기 때문에 지옥에서 배를 팍 찌르는 고통 속에서 산대요. 돈은 돈같이 써야 해요. 좀 바치세요. 내가 이걸 보고 와서 나도 안 되겠다 생각을 했어요. 우리 아들과 우리 며느리가 서울대학 졸업했거든요. 우리 딸이 이대 영문과 수석으로 졸업했어요. 머리들이 비상하잖아요. 아버지 재산이 2천억이에요. 2천억. 박연규 목사님 재산이 2천억이에요. 어디 있습니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성림중학교 고등학교가 돼지가 2만평인데 땅 한평에 천만원이니까 2천억이죠. 지옥에서 배땡이 팍 찌르는 것을 보고 그 재산을 다 남줬어요. 구원은 재산이 아니에요. 믿음이지. 똑똑한 목사 아들이 재산이 있는데 주님 있겠습니까? 형식이지. 다 남주고 유학 갈 때는 차비만 주고 한 달 생활비만 주고 자기 알아서 살아라고 했어요. 아무것도 없이 가서 교회 찾아가서 울면서 기도했더니 그 교회 목사님이 취직시켜주셔서 그래서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2천억을 다 남줬어요. 주고 나니까 우리 교단에서 나를 인정하기 시작했어요. 지옥에서 보긴 무엇을 봤길래 저 구두색 욕심쟁이가 다 남줬다. 6억짜리 캐나리 아파트도 남줬어요. 자가용 다섯대도 다 남줬어요. 있는 거 다 남줬어요. 입고 다닌 거 코트 보셨죠? 7년 전 코트예요. 구두도 7년 전 구두예요. 이것은 톱이에요. 지옥에서 이 톱으로 이 머리를 썰어요. 한 번에 끝나지 않아요. 톱으로 쏠고 나면 다시 회복돼요. 그러면 다시 썰어요. 왜 그러냐 물어봤어요. 하나님이 주신 좋은 머리를 가지고 좋은 생각, 선한 생각, 아름다운 생각을 안 하고 죄 지는 생각, 못된 생각, 미워하는 생각을 하다 죽어서 그래서 머리를 쓴대요. 이것은 도끼예요. 뒤에서 따라다니면서 등을 쳐요. 계속 하는 거예요. 일 안 하고 등 쩌먹고 사는 사람을 도끼로 등을 치는 모습을 봤어요. 큰 못으로 혓바닥을 팍 찔러 가지고 철사로 엮어서 혓바닥을 끌고 다녀요. 얼마나 아프겠어요. 왜 그러냐 물어봤더니 목사를 혓바닥으로 괴롭히고 교회를 비난하고 악담하고 믿는 사람을 못 믿도록 하고 성경을 찍고 그런 자들이 지옥 가서 이런 고통을 당한답니다. 이런 죄를 범했으면 죽도록 해결해야 합니다. 내가 목사라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봤으니까, 봤으니까 내 책에 28가지 징계를 기록했어요. 이것은 송곳이에요. 이 날카로운 송곳으로 다른 데는 찌르지 않고 배꼽만 찔러요. 배꼽만.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 비명을 들을 수가 없어요. 왜 그러는가 물었더니 젊은 여자가 악에 안 나오려고 낙태시켰대요. 낙태를 방한한 죄래요. 이것은 칼이에요. 이런 칼로 가을에 김장할 때 물을 써는 것 같이 쥐둥이를 썰어요. 얼마나 아프겠어요. 왜 그럽니까 했더니 저것은 부모에게 잘못했습니다. 앞으로 조심하겠습니다. 한마디만 하면 해결될 것을 자녀들이, 며느리들이 부모에게 악탐하고 달려들며 불의환자들에게 준 벌이래요. 지옥이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너나 나나나나 당신이나 한 분 죽습니다. 죽을 때 죽음은 나의 순서가 아니오시다. 죽음은 절대 피할 수 없습니다. 죽음은 핑계할 수 없습니다. 죽음은 연기할 수 없습니다. 꼭 죽어야 됩니다. 이런 죽음이 우리 눈앞에 있습니다. 저는요. 5년이나 10년 내에 가요. 오늘 저녁에 집에서 입을 덮고 자다가 아침에 일어나지 않으면 죽으면 끝나요. 천국 갈 준비를 해야 해요. 이 준비가 오늘이에요.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준비하세요. 준비하면 천국 가요. 미쁘신 하나님은 용서하세요. 그런데 왜 회개를 안 합니까? 회개를. 지옥이 이렇게 무서운 것이 옳시다. 내 말이 믿어지지 않으면 당신 가보면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무서운 것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회개합시다. 회개합시다. 지옥 가서는 안 돼요. 그래서 또 물어봤어요. 지옥에 가면 이렇게 많은 한 100가지 형벌 중에 몇 가지나 당해야 됩니까? 물어봤더니 인간이 땅에 살면서 지은 죄 중에 대표에 해당되는 형벌을 받아가지고 온대요. 그러나 영벌 받은 동안에 지옥에는 이 100가지를 다 당해도 끝이 없대요. 이것이 지옥의 형벌이오시다. 죄는 순간에 짓고 형벌은 영벌이라. 마태복음 25장 46절 악인은 영벌에 의인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유한계시록 20장 12절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아멘 지금까지 난 지옥 갈 순 없어 박영규 목사님의 해계하지 않는 자가 들어간 처참한 지옥 편이었습니다. 진짜 살 길이었습니다.